DMZ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나요? 전쟁, 삼엄한 경비, 위험한 지역,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지역들을 외사친들과 함께 여행하며 체험하는 투어 I Love Korea Peace DMZ 스파이터입니다 저희 투어는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일전망대, 북한 마을, DMZ 철척선 등 중요한 지역을 관람하고 군부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DMZ 스파이터인이라는 한국전쟁 주요 전투와 사용될 동물을 쉽게 알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인천 상릉학전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투와 미션이 수록되어 있고 전투력 지수를 높여가다가 전투를 벌여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DMZ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투어, DMZ 스파이터어를 체험해보세요